진짜 에시픽 이거 트롤이었다 진짜 프리딜 존나 넣었는데 이거 야 구초지사 다시한번 너무 고맙다 진짜로 뭐라고? 때려주십쇼 진짜 옆에 있었으면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저렇게 진짜 진짜 씨바 아우 진짜 보초리로 아우 씨바 진짜 썻봇을 제대로 못했어 썻봇을 썻봇을 제대로 못해서 썻봇을 씨바 보초리로 존나 잡아줘야되는데 씨바 야 이거 뭐 트롤이였어 형도 진짜 어? 아 나 미치겠네 이 판 이렇게 지면 안되지 나 누구 트롤인줄 야 로린빈에 트롤로 소문나겠다 이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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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브라운드 국혐이였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